Q.뭐야? 너 방금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뭐라고 그랬어? 웃지 말고! Q.뭐야? 쎄구만.. 쎄구만.. Q.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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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런 수십 개, 수백 개의 계단 올라가도 체력이 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딸리시겠죠? 계단 다섯 개만 올라가도 힘드시겠죠? 하지만 저는 절대 힘이 딸리지 않습니다 수많은 차지 않습니다 수많은 차지 않습니다 누구야? 누구야? 어떤 Venezuel는 할 수 있겠죠? 한번은 성격이군요 남자의 명령을 맞추고 그리고 그들에게는 마음을 맞추냐고 당신의 삶은 투하, 당신의 힘이 아니다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몸을 맞추고 당신의 단어는 강한 이력을 맞춰줄는 당신의 위험을 맞추고 또치즈니스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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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 들었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사람은 아닌 것 같고.. 너..뭐야? 하지마 나와 너 잡귀라고 무시하기에는.. 뭐냐? 뭐야? 너.. 나.. 너.. 나.. 너.. 나.. 집사2장 숨어있지 말고 나와 숨어있지 말고 나와 나 다른 데 가야 되니까 죽음 죽음 죽음 silent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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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겠어.. 언니, 오빠들.. 신경 쓰지 맙시다 뭔 잡귀 하나가 돌아다니는 것 같아 이전하고 똑같은 그림은 나는 싫어 이럴 바에 차라리 새로운 곳을 가고 말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따라오면 그때 대응해주고 굳이 여기서 애꿎은 시간을 낭비할 필요는 없어 잠깐만.. 언니, 오빠들.. 우리 새로운 그림으로 가자 이쪽 라인은 저번에 대충 훑어봤거든? 아예 다른 동 자체를 가보자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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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 Russús 집중 zone 집중 집중 지금.. 내 소리 아니야.. 내 소리 아니라고.. 내 소리 아니라고 얘들아 여기 앞에 있어 내 소리 아니라고.. 내 소리 아니란 말이지 가까이 있다.. 내 소리.. 내 손님.. 내 눈을 만들기.. 내 소리.. 내 손님.. 내 손님.. 내 손님.. 내 손님.. 내 손님.. 다행히도 움직이는건가..? 이건 그래도.. 다행히도 소리는 안나네 다행히도 여러분들.. 이거는 소리는 안나 복숭아.. 침착 네.. 아직까지는.. 크게 잃을 타는 문은 없어 크게 잃을 타는 문은 없어 아직까지는 잠시만요 뭐야? 너 방금.. 없었는데 아무도? 없었는데 방금? 뭐 하자는 거야 지금 너? 뭐야..? 누구야. 응..? 안돼.. frontline 뭐야? 뭐가 움직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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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너 고마냐? 혹시 너 고마야? 혹시 너 고마야? 혹시 너 고마냐고? 말해 말해 웃지 말라고 노래 그만 노래 그만 하라고 어이 꽃말이 어이 꽃말이 장난 그만 치는게 좋을 것 같다 장난 그만 치는게 좋을 것 같다고 꽃말아 그만해 잠깐 자꾸 숨지 말아봐 나 잠깐만 들어갈게 뭐라구? 뭐라구? 잠깐만! 어찌는게 좀 더 잘 안될 뭐지? 뭐지? 이제는 이렇게 손으로 하면 이렇게 깜짝 왜그래? 꼬마야.. 왜그래? 왜그래? 잠깐만.. 왜그래? 뭐 땜에 그래? 여기가 니가 살던 집이야? 여기가 니가 살던 집이냐고 여기가 니가 살던 집이냐? 여기 있었나..? 여기 있었나..? 꼬마야 아직 있냐? 꼬마야 아직 있.. 꼬마야 월이집.. 꼬마야.. 꼬마야... 또치스카공사 와..이거 뭐지? 사람인데 여러분들 귀신은 아니에요 사람인데.. 제가 뭐 잘못한 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뭐 훔쳐한 것은 아니니까 확인해 보려고 한 거니까 오해는 마세요 여러분들 자 설마 이런 곳에서 사람이 살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했겠습니까? 당연히 안 살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한거지요 죄송..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사실인지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우.. 입이 좀 더 잘한다.. 네.. 이렇게.. 그래요? 이게 바로 옆구리에 보기 시키고 가슴.. 이렇게.. VANZI.. ... .. 지금..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다른 동을 둘러본 결과 아직까지는 오히려 첫 번째 갔을 때보다도 좀 아까쯤에 꼬마 여자아이에 장난이 있었고 뭔 말을 해가지고 그 정도의 기운은 있었지만 현재까지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처음에 있었던 그 장소보다 느낌은 덜하다고 봐야 돼요 저는 솔직히.. 느낌은 덜해요 여러분 지금 현재까지는 와 사탕만 듣던 맛 찐득찐득이 해버려요 와..잠깐만.. 잠시만요 다시 사탕 좀 뺄게요 사탕이 녹.. 덥치고 주려고 그랬는데.. 와.. 사탕 다 녹.. 와.. 덥치고 주려고 그랬는데.. 사탕이 다 녹았어요 주머니에서 와.. 찐득찐득해 오죄게 더 나오네 여긴 좀 진짜 하긴 한데.. 엄청 즐거운 일이네요 희한해집니다 바삭바삭 뭐야..? 뭐에요..? 누구야? 뭐야? 여러분 들었지..? 여러분들 그냥 신경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신경 안 쓸께요 어차피 앞에서 대놓고 나타나고 크게 장난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크게 신경쓰지 않겠습니다 빨리빨리 이동합시다 뭐야? 이거 뭐지 이렇게 놨어? 왜 이렇게 놨지? 뭐 이걸 이렇게 놨지? 왜 이렇게 놨지? 왜 이렇게 놨지? 폐주점이요? 가겠습니다 폐주점 갈게요 언제 갈까요? 훈련기에요? 언제 갈까요? 영화실에요? 언제 갈까요? 어? 네! 원래 갈까요? 네!